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항 전기공연의 피아노와 지휘를 맡은 김선욱입니다. 서울시항과는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같이 예전부터 연주를 해왔고 피아노 협연으로서 아니면 지휘자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를 관객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신뢰학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아티큘레이션과 같은 프레이징과 같은 다이내믹을 함께 들으면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편성에서 서로 같이 챔벌뮤직을 연주하는 느낌이 좋아서 최근에 피아노와 지휘를 같이 하는 즐거운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두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변용이라는 곡인데 슈트라우스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쓴 작품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면서 또 바그너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고 쇼펜하워의 철학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어려울 듯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옵티미스틱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나 많이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또 내세의 세계라는 점도 스스로 많이 상상도 해보고 내세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슈트라우스가 이 곡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굉장히 미학적이고 감각적이고 슈트라우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에 무척 설레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슈트라우스의 가장 퍼플러한 오페라인 장미애의 기사의 모음곡입니다. 이 모음곡은 옛날에 비엔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사랑이 물론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끔은 달콤하기도 하고 가끔은 쓰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감정들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들이 뭔가 머릿속에서의 생각이나 말로 풀어내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감정을 흔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슈트라우스 음악이 아름답고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어로만져주는 그런 작품을 하게 돼서 매우 기대가 저도 큽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되게 두서없이 하긴 했지만 이런 어떤 감정이 많이 담긴 음악을 말로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이 들어있는 연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롯데콘서트홀에서 여러분들께 음악 너머의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와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